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, 2시간씩 늦는 친구 2시간씩 늦는 친구 2시간 동안 연락 절대 안 받은 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하오면서 웃으면서 넘는 약속 장소까지 난 2시간, 친구는 5분 전 1번 저도 그냥 집 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2시간 늦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 전 그냥 갈 것 같아요 한 30분 기다리다가 최강 팀의 최악의 선수 최악 팀의 최고의 선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 최강의 팀, 최악의 선수 할게요 최강의 팀이면 크루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고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아직 최악의 선수지만 사랑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